카사딘 따라하기 리액션 단가 얼마인가요? 어... 림선 선제요 화장실 한번 다녀오겠습니다 기분이 좋네 티아나 펜 카사딘 따라하기 리액션 해줘 노랑 별지님 5만원 감사합니다 카사딘 따라하기 가능하죠? 일단 사진 띄우고 잠깐만 이거 다째야된다 5만원 리액션으로 오랜만에 그거 갈까? 목소리를 좀... 자... 아... 힘의 균형 그허허허허허허허허 아아아... 힘의 균형 유지되어야한다 난 공허하다 아 네 좋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정말 똑같네요 감사합니다 잘 수 있습니다 아 원딜 소나인가? 원딜 소나구나 아 세나 소나 카타리나? 호식자가 낫겠죠? 카타리나 라인 밀고 로링 가면 어떻게 하나요? 네 알려드렸습니다 야 우리 진짜 후반 조합이다 바텀 세나 소나에 케일과 카사딘 아 이건 진짜 금단의 빅인데 어 화이팅이요 아이고 어 바텀 화이팅 화이팅이요 여기서는 좀 당기는 게 어 네 어 아 좀 바텀 큰일 났다 어떡해 화이팅 누운 채로 발견 백핑을 찍어요 사인 관리 하고 있으니까 어 아군이 다닐습니다 물을 한번 아쉽다 괜찮아 그 어떻게 되겠지 뭐 후반에 어 어 되지 않을까 이거? 좋아요 마나 아끼면서 밀죠 도티를 왔네 안되겠다 어? 애매하네요 반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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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자 오히려 좋다는 마인드 밀고 붙어주죠 위쪽 뭔데요? 되지 않나 이거? 오케이 좋았습니다 하벌 허구 허허허허허헣허허헣허허헣 어 카딩까지 깔고 뭉개면 충분히 잡을 수가 있다 후반에 노려보죠 오? 이런거 좋아요 천원을 먹은 세나 야 노틸 그냥 혼자 먹어버린다고 이거를 아이고 다 죽었네요 좋아하세요 그럼 뭐 살기 어렵지 않을까? 카직스 노플 이거는 텔포 타주는 게 낫지 않을까? 위험한 것 같은데? 오우 센거 봐 코잉 와우 좋네요 그런거 좋다 좋다 캔윈 캔윈 오 너무 달아 만년사리 사오자 아이고 오 네 갈만하지 않나 그래도? 잡을만한데? 좋아요 노티를 먼저 잡을 거 그랬나? 안되나? 오케이 좋았습니다 까비 그래도 좋아요 제압골드 요즘은 그 뭐냐 먼저 싸면 이긴다며 하하하하 아니 소나야 그 0킬 오데스라고 그런 말을 하면 어떡해 하지만 뭐 맞는 말이긴 함 근데 바텀 또 그게 맞나? 하하하하 아무튼 화이팅입니다 이게 보면 19킬 대 8킬인데 상대 제압골드가 별로 안 걸려 있죠 볼드 차이가 그렇게 많이 나진 않는다는 거거든요 이게 파워에 걸렸네 하하하하 어슥 그래도 좋다 상대가 너무 안 보이는데 나 파밍을 못하겠어 나 바텀 가야되는데 그냥 밀자 하하하하 모르겠다 11레벨 좋아요 쭉 빠지자 무섭다 오 좋았습니다 하하하하 오 쭉 빠져서 다행이다 아 이래서 본능이 본능적으로 좀 위험이 보이더라고 어 이거는 어 네 킬 난두탐 뭐하세요 다비 다비 뭐 안되나? 아 너무 아까운데 상타? 다비 큐라도 나갔으면 잡았겠다 아까운데 어 이거 던졌는데 베이스 좋습니다 바로 탑도 나쁘지 않은데요 너는 플로 좋아요 지금 굿 좋아요 네이스 아직 모른다 이러면 불안해서 앗 아 좀 아까운데 아 까비 아 까비 아 진짜 답답다 아쉽다 아 케일 공시간을 못 봤다 지진 지진 그대로 가죠 와 벌써부터 신짜오를 타고 다닐 유미를 생각하니까 어지럽다 그래도 우리 우리도 라칸이니까 후반은 괜찮은 듯함 가사딘 요즘 메타에 괜찮나요? 어 사실 하나를 꼭 해야된다 싶으면 가사딘을 굳이 추천하진 않죠 뭐 아예 못쓰는건 아닌데 베니비아 특징 등거리를 형타로 먹으려고 할때 큐 날려서 같이 맞추려고 와 그걸 이용해서 형타로 먹는 척 하면서 연모빙을 쳐주면 되겠죠 이런식으로 잡습니다 3마리 다 먹어주고 타밍합시다 후반에는 동레벨까지는 사실 크게 할게 없어서 베니비아 상대로 파워에 박히는거 기다립시다 와 2렙 탑갱? 야 우리 레드 먹었나? 아닌데 레드 먹고 바로 달린거구나 결혼동선은 오랜만에 보네 레드 입장에서는 좀 억울하겠네요 아이고 거랍숭 네 그 화이팅이요 어 다행이다 둘다 잡았네요 다행히 아이고 탑 완전 억가 당하는줄 근데 괜찮아요 상대 탑이 제이스인건 좀 큰일나긴 했는데 그나마 탑이니까 다텀이 망하는 것보단 이게 낫다 와우 화이팅 그래 화이팅이다 제이스 3킬 어질어질하네 이네요 굿 와 짜오 진짜 독하다 아니 아니 탑으로 얼마나 가는거야 독하다 독해 네 좋아요 소식자 있거든요 좋습니다 애니비아가 가끔쪽 갈수도 있거든요 그런거 같은데 느낌상 아 아 까비 진짜 아까운데 사비 사비 안되겠다 애매하다 아 아 싸우 마너 없긴 하거든요 비켰는데 근데 안될 것 같죠 안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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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좋아요 이거 좋습니다 전멸이 좀 아까운데 전멸이 좀 아까운데 애매하자 어 까비 좀 아깝네 애매하다 여기까지 하죠 와 이게 바로 저거 개반데 애니비아는 잡았네요 다행히 아 아 아깝다 좀만 더 도멘가 들어갈걸 어 화이팅 살아줘야되 이거 화이팅이요 어 네 사비 아 진짜 아깝다 와 무브님 좋았는데요 사비 파탐 가는거 노려보죠 아 와 이게 이렇게 돼 아 아 아니 이게 저 입에 사비 800원이었는데 너무 아까운데 이거는 아쉽다 아 가져야되는데 탑은 오케이 좋습니다 이런거 개니비아 탑 이즈리얼 노릴만하지않나 어 뭐야 이거 쌀팍 애매한데 버리자 바로 버려줍니다 이런거 한번 누려볼까 탈수잇 탈수있나 좋은거 같기도 하고 아 좀 아쉬운데 이거는 탈수잇 탈수잇 애니비아 패시베라도 뺐어야되는데 아깝다 유비아 안되겠다 아 아 아이고 죽어버렸네 아 아 아 아 큰일났다 자 죽어버렸네 아 아 본바 먹겠네요 아 확실히 라칸으로 이니시하는게 아니면 되게 애매하다 어 뭐야 좀 끊기는데요 뭐야 핑 튀는데 되게 잠깐만 오 잠깐만 왜이러죠 혹시 보이시나요 핑 튀는거 아니 뭐야 나만 이상한가 나만 이상한가 다시 굳혀짐 어 다행이다 나만 그런줄 아이 핑 튀는데요 또 뭐야 넘치는데 아니 뭐임 아 아 가빙 대학골드 먹긴 했는데 너무 많이 죽었다 가빙 상대 좀 억제기까지 밀면 그쵸 억제기까지 밀면 이거 좀 쓸만하거든요 바로 탈게요 그냥 생각도 안하고 그냥 바로 눌러 아 까비 당했다 베이스가 자랐다 안돼 아이고 이런일이 까비 이건 핑 때문에 어쩔 수가 없었다 핑이 튀어가지고 아니 핑 뭐야 진짜 아니 이거는 이게 뭐야 클릭이 왜 안돼 아니 핑이 너무 이상한데요 아니 클릭했는데 한 3초 뒤에 나감 아쉬웠습니다 가빙 디도스 공격을 당할 줄은 칼리스타 드리겠습니다 아깝다